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토요일인 오늘 청정한 대기상태를 보여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월요일인 모레는 차츰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